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슨 국회의원수를 무슨 국힘당의 200석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길 수가 이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납치당한 겁니다. 납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힘당이나 이런 그쪽에 약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국힘당이 절대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절대 못 간다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선거가 여러분 끝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뭡니까 완전히 골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특정 정치 시력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에는 뭡니까 민생당도 있고 아우당도 있고 형님당도 있고 호남당도 있고 뭡니까 그다음 뭐 국힘당도 있고 국힘당 따블도 있고 무슨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별당이 다 있는 거죠. 다 그 여러분들 다 뭐죠 다 그냥 다당제를 위한 데코레이션 그냥 장식품들입니다. 나라는 이미 특정 정당이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더불당과 선관위가 야합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잠잠하나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다 그쪽에 줄을 선 것 같아요. 오세훈이 다 얘 왜 그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다 알지만 김진태가 왜 그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그냥 해봐야 못 벗어난다 이야기했죠. 일당 지배체제가 되더라도 잘 보일 놈들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아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뭐 300석이면 저거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3분의 1 개헌선까지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는 뭐죠 얘 부스러기 주도 줄 거 아닙니까 그거 얻어먹고 살아라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저항이 없는 한 선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어놈이 되면 뭐하노 이놈이 되면 뭐하고 저놈이 되면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특정 정당에 장악이 되면 완전히 그냥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더불당 내의 586운동권과 호남권이 이런 장악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 강남 상구도 여러분들 서초구의 조은희 구청장만 살아남고 24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모두 다 표를 도독질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자리 가운데 21자리를 다 호남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아마 19명 구청장은 호남 출신일 것이고 2명은 차갓집의 호남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런 국가가 바뀌게 되면 모든 사람이 크게 줄을 대는 겁니다. 그게 밥숟가락을 얹히기 위해서 그래야 이런 떡고물도 광검 물량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이런 두더지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납작 엎드릴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다 이제 줄을 쓸 겁니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겠구나.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는데 누가 돼야 될 겁니까 누가 돼야 될겠냐고요. 당대는 물론이고 아들 대도까지 여러분 다 암흑이 여러분들 덮치는데 누가 돼야 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시력들이 완전히 건재하는 겁니다. 차베스가 이런 부정선거란 시스템을 베네수엘 여러분들 정착을 시켰는데 마두르가 등장하고 마두르 알파 베타 버전이 등장하도록 전혀 안 바뀝니다. 국가가 완전히 뭡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국민들이 3, 4개월 정도 일을 해야 패스포시에서 좀 제대로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뭡니까 국경을 넘어서 콜롬비아로 뭡니까 니카라구아로 다 도망을 가더라도 그 부정선거 세력은 견고한 겁니다. 왜 납작 엎드린 세력들이 큰 우호 세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참 이해찬이나 이인영 씨나 임종석이나 윤호중이나 송령길이나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접수해가지고 그냥 남조선 공화국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중대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을 운 좋게 장악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야겠죠.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이 약간 그 문제에 대한 경고성 발음만 하더라도 조심을 했을 건데 아무도 이제 완전히 합바지로 보는 겁니다. 멍청이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50% 가까이 조작을 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하면 얼추 50%의 상당한 정도의 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전부를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 빼앗고 50%를 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안 됐죠. 선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불길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한테 조작값 35%를 조작한 걸 보고 본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울산 남구 나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이고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를 낙선시키잖아요. 그리고 더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것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저렇게 안면 몰수하고 그냥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이 선거 부정세력 함께 없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저도 예상을 했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77% 한 번은 84% 정도가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을 좀 더 의식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재명이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완전히 뭉개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국민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확실하게 뭡니까? 선거를 장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선관위 내부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생업에 바쁘니까 생업에 바쁘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제 한국은 좌파 장기 집권이 선거 장악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걸 막아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팀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저로서는 너무나 애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낭떠리를 떨어질 것이기에 그냥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막는 겁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집권 여당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복잡한 게 뭔가 하니까 우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과 나경인이 붙었고 비교적 조작이 어려운 ars 투표에서는 나경인이 현장에 이었습니다. 조작이 아주 쉬운 모바일 투표에서 이준석이 여러분들 현장에 이겼습니다. 그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것하고 꼭 같은 패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선관위 측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준석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선되기 이전에도 국힘당의 이름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 측의 여러분들 위임에서 맡아 가지고 말성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김진태와 황교안이 붙었던 데도 그때도 억수로 말성이 많았죠. 그리고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그걸 보도를 했고 국힘당이 선관위 측 협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을 여러분들 여론으로 조작해서 띄워 가지고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재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최근에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은 선거 결과를 거의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참 열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의 의혹과 의심이 많고 사람들의 질타가 많고 그렇게 할수록 ARS 투표는 어땠고 모바일 투표는 어땠고 모바일 투표의 투표자 수는 몇 명인데 김기현은 몇 표를 얻었고 아무개는 몇 표를 얻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김기현은 몇 표를 얻었고 아무개는 몇 표를 얻었습니다. 일체 발표가 없이 넘어갔죠. 4.15 총선 이후에 그 많은 뭡니까 선거 부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참 여러분들 재검표와 관련해서 법정인 송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누구와 함께 맡겼습니까 선관위 측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사람들은 단식을 할 정도로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반대를 했거든요. 정진석 씨가 누굽니까 고려대학을 나오고 4선인가 아마 5선 위원일 겁니다. 부여 청량 부여 청량의 사의로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조작 실태가 그냥 그대로 발각된 현장이 그거를 여러분들 모든 언론사들이 다 입을 다무는 속에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김방연 기자가 용감하게 여러분들 보도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usb 코드를 가지고 개표가 시작될 때 입력을 해가지고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조작값이 입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표지 분류기를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의 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진석 씨의 여러분들 정당 참관인이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왜 저러냐 다시 해라 그래서 두 번 다시 해도 또 박수현의 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참관인이 무슨 짓이냐 이런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투표지 여러분들 투표 진행요원이 투표지 분류를 끄지 않습니까 끄고 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끄면 전원이 나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세팅된 설정대 값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전원을 넣어가지고 다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박수현의 표가 현장에 줄어들고 정진석 표가 현장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공개한 책이 도독놈들 사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나 부여군에서 일어난 일 투표지 분류기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일본 박수현만 호의적이었다 두 번째 투표 개표 요원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껐다가 켜니까 비로소 정상적으로 표를 계산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번만 계속해서 많았던 재확인용 표가 있었다 투표 개표 요원이 갑자기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거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에게 표를 쑤셔 넣은 거죠 그걸 여러분들 연구소에서 낸 도독놈들 사권에서 부여군 선거결과 분석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투표 참관인이 고함을 칠 때 박수현이 231표 정진석이 148표를 받은 겁니다 투표 진행 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전원을 껐다가 조작값 설정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전원을 여니까 그래서 다시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몇 표가 나왔습니까 정진석이 197표 박수현이 182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진석에게 49표를 빼앗고 박수현에게 49표를 더해준 겁니다 98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98표가 뭐냐 투표지 분류기에 조작값 25%가 세팅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정진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독질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는 겁니다 충청남도 4.15 총선 조작값 평균치가 25%입니다 4.15 총선 충청남도 총선 더불당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설정한 값 이건영이 양정철과 함께했던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보정값이라고 발표한 것이 충청남도의 25%였습니다 그 25% 숫자가 49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한합니다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모든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25%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착하게 뭐죠 아름답게 한쪽은 마이너스급 한쪽은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조작값 25%가 입력되면 투표지 분류기에 모든 언면동 단위에서 동일하게 사전투표특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선거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17개 면 가운데 언면동 단위에서 정진석의 사전투표특표소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다 9곳이나 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옥산면 투표지 분류기 오류 문제가 부각되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모종의 조작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종의 작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조작값 설정이 원활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인서버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메인서버에 그렇게 여러분들 정진석이 그렇게 크게 당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거의 조작을 안 한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선 동해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현장의 협조를 못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22년도 6월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철우 후보가 당선됐던 경상북도 지사선거에서도 관내 사전투표는 경상북도에서 거의 조작을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 우편 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 평균을 훨씬 더 상해할 정도로 야무지게 조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하고 우편 투표를 조작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이번에 뭐가 여러분들 나왔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열심히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런 수법들이 다 지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서버 조작을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메인 서버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재금표가 들어가게 되면 개표가 끝난 상태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다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자수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투표자수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만든 투표자들은 실물 투표지로 완전히 못 넣었을 겁니다 가공의 숫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하고 진짜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관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저지르고 있는지는 이제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선거라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선거 도덕죄한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발각될 위험도 적고 그리고 깨끗하거든요 다음에 흔적이 잘 안 남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숫자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성맞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것이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엊그제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어김없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치는 체력들은 악마 그 이상입니다 그냥 악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용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장이면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내부 조력자의 협조를 얻으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일 날 조작을 한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좌익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우익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걸 뜻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일당 지배체제가 될 거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국민들의 삶에 그 여러분들 국민들이 여러분들 받을 그런 피해를 전방위적 피해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꼬라지 보기 쉽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비참한 겁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미국과 달리 우리는 선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걸 밝힐 수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태우는 그냥 순응을 안 하겠습니까 김원회가 순응했던 것처럼 김원회가 수정했던 것처럼 김태우가 돼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그 마다에 가면은 뭐 다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정의 진리 나발이고 뭡니까 그건 말로 하는 헛소리들이고 그냥 한 번 더 해먹는 건 왜 아무 생각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어떻게 지킬 겁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뭡니까 개표소를 지키면 지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데 전산을 조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전산을 특정 여러분 정치 세력과 야반 승관이 여러분들 조사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거의 안 나서는 겁니까 낯설 수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라는 이야기죠 부방대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짜 여러분 실제 투표자 수를 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에 부방대가 몇 개 사전투표소를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게 나오면은 그럼 또 다 거짓말합니다 성관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다 언론들이 받아 씁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항의하면은 또 판사들이 다 거짓말한 사람들 쪽에 다 씁니다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다 아우성 치는 사람은 감방에 집어넣는데 다 판사들이 협조하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거짓말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면 그냥 땡인 겁니다 김기현 씨나 윤석열 씨나 다 양심 불량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씨가 1959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이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새로 얼굴마담이 된 김용민 씨가 1960년생이죠 지금의 권력의 축에는 1960년생이 많습니다 그 세대는 학생운동권 세대하고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의감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주변에 그동안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보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참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총을 들고 여러분들 나서는 걸 보면서 참 어제 키부처에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가족들을 학살한 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호심이 불타가지고 그걸 저지르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복을 안 하겠냐의 이야기죠 그러면 가자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건데 그러니까 하마스에 속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가자의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 더불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과 특정 여러분들 지역에 연구를 두고 있는 세력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마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자 지역의 여러분들 그 아랍 시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유대민족의 여러분들 그 보복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 건가가 너무나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명확한 데도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여러분들 키부처를 가가지고 그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되고 본인들이 노후가 30년 이렇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가져가지고 화폐가치가 추락을 하고 재정위기가 여러분들 반복이 되고 친중국가가 되고 국민들이 뭡니까 세외로 유랑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해찬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김인영이 여러분들 이인영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임종석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송영길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양정철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근영이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여러분들 호흡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지만 결국 악이 용승해서 악이 대한민국을 거의 자 집어삼킨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다음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고 뭐하고 되면 다음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에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당신이 사람이 좀 짐승하고 다니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승리해야 돼 합리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노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당신이 승리하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도 조작했다 두 번째는 더 화끈하게 조작했다 세 번째는 더욱더 화끈하게 조작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것들이 그냥 조작해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냥 막 짓밟아 막 짓밟아 조선사람들 막 짓밟아 윤석열이 꼼짝 못해 꼼짝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들이 윤석열이 밖으로 나가서 무슨 자유니 정의니 무슨 법친이 떠들어도 말장허장이기 때문에 네가 못 다룬다 이야기 네가 김기현이 네가 절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개봉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누구를 밟는 거다 그 밟는 일탄이 이번에 시운전을 해본 것이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고 그다음 한 번 정도 여러분 더 해본 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고 그때 확신을 느낀 거죠 아 이 친구들은 자기 텃밭인 울산 남구나의 구의원 선거인 기초의원 선거를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아무 말 못하구나 심지어 울산 교육감 선거에 35%를 조작하더라도 이 우파인간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구나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 50% 조작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더블당의 여러분들 586 운동권으로서 선거 승리기획을 시우는 시나리오를 맡은 여러분들 모사꾼이면 다음에도 여러분들 한 50% 조작할 것 같아요 뭐 상급부정 알려지더라도 웩웩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테니까 대개는 다 돼지개라고 보니까 아무 말 안 할 거고 더더욱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 다물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